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요즘 가성비 노트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트에서 국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마트 일렉트로맨 노트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60만원대로 나온 가격대 성능비 괜찮은 노트북인데요. 업무용, 가정용, 학생, 직장인들에게 최적의 가격대 성능비를 보여주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요즘 데스크탑을 집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데스크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인데요. 이 제품은 확실한 판매처인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TG 선보에서 AS를 받을 수 있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품 박스입니다. 일렉트로맨이라고 적혀있고 에브리데이 국민 가격이라고 되는데요. 구성품으로는 노트북과 전원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재질은 금속 재질을 뗄고요. 앞부분에 일렉트로맨이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윈도 운영체제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별도로 운영체제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는 USB 단자와 헤드셋 단자,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전원 단자와 USB, HDMI, USB-C 포트와 상태표시 등이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15.6인치이고 해상도는 FHD입니다. 빛반사가 없는 타입으로 돼서서 문서작업이나 동영상 볼 때 눈이 편안한 타입이고요. 화면을 눈으로 직접 봤을 때 품질은 꽤 괜찮았습니다. 색을 표현하는 부분, 디테일 부분도 꽤 괜찮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더 화면이 밝은 노트북들도 있는데 화면 밝기는 채도로 했을 때 그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어두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 밝기 했을 때 문서작업이나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의 화면을 보여주고요. 지금 4K의 동영상을 재생시켰는데 아주 깨끗하게 선명하게 재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키타이핑을 해봤는데요. 키캡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잘 잡혀있는 형태이고 키를 눌러봤을 때 반발력은 조금 센 편입니다. 키보드 타이핑할 때 소리가 울리거나 텅텅거리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타이핑했을 때 오타 없이 입력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오른쪽 시프트키가 조금 작게 돼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실제 타이핑해보니까 오른쪽 시프트키를 누를 때 오타 난다거나 잘못 누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방향키와 숫자키 패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요. 터치패드는 상당히 큰 게 사용돼서 실제 사용할 때 꽤 편리했습니다. 마우스 없이 사용할 때는 터치패드 사용 빈도가 높은데요. 이렇게 큰 게 편하긴 하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상단 부분은 두려웠을 때 소리가 안 나는데요. 하단 부분은 버튼 부분이 좀 떠있어도 모르겠지만 두드렸을 때 약간 턱턱턱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실제 조작할 때 이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지만 아랫부분 두려웠을 때 소리가 난다는 점은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U는 i3-8245U가 상됐고요. 2코의 4스레드로 동작하는 CPU입니다. 15와트급의 TDP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저전력의 GPU가 사용됐습니다. 시대비치 R15 돌려보면 GPU 점수는 334점이 나오고요. 성능이 조금 낮지만 대신에 배터리 사용시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으로 UHD 620이 사용됐습니다. SSD는 성능 변체를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배터리는 45와트씨 정도의 용량이 사용됐습니다. 이 노트북은 휴대함에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노트북입니다. 야외에서 웹서핑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멀티미디어 영상을 감상하거나 할 때 상당히 괜찮은 노트북인데요. 이 제품은 상당히 저전력의 CPU가 사용됐는데요. 그래서 성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이 제품은 8GB의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켜놓고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고 로딩하고 작업할 때 크게 끊기거나 부족한 느낌은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나와서 집에 있는 데스크탑 대신에 사용할 만한 노트북으로 써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꽤 괜찮았던 점이 소음이 상당히 조용하네요.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작업할 때는 펜이 거의 정지한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용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키보드 타이핑할 때 이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부하 걸릴 때는 펜 소리가 동작해서 펜 소리가 살짝 들리긴 하는데요. 아주 조용한 곳에 들었을 때만 좀 소리가 들리는 정도이고 조금 소리가 있는 곳에서 들어보면 전혀 펜 소리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정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멀티미디어를 즐길 때 화면만큼 중요한 부분이 스피커인데요. 스피커 부분은 이쪽 부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상당히 괜찮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답답한 느낌도 전혀 없고 상당히 웅장하게 잘 울리고요. 어디서 막혀서 들리는 듯한 그런 좀 이상한 사운드는 들리지 않고 상당히 깨끗하고 선명한 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4K 해상도의 모니터에 연결시켜서 사용해봤습니다.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네요. HDMI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하면 4K에 30프레임까지 지원하고요. USB-C 단자 이용하면 4K에 60프레임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용한다면 데스크탑 대신 노트북을 사용하고요. 이 4K 해상도의 모니터를 이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야외에 나갈 때는 이 노트북만 간단히 들고 바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이 노트북 사용해보니까 배터리는 상당히 오래 가는 편입니다. 스펙상으로 7시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7시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사용할 만한 노트북으로도 괜찮은 노트북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각보다 성능도 잘 나와서 여러가지 작업도 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운영체제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마트에서 판매하고요. TG3버에서 에이스를 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믿고 그냥 막 쓸만한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